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3월 첫 모의고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월은 현역분들께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컷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봤죠. 제가 문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문제들 많이 틀렸겠다. 특히 자연과 윤리랄지 정답률이 아주 많이 내려갔죠. 분배정의 파트에서. 이거는 자연과 윤리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지만 테일러. 제가 암기하라 했던 거잖아요. 테일러 암기해라. 올해 처음으로 제가 분배정의 파트 롤스 암기해라. 순수 절차적정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부루마블 이야기도 했고 케이크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완전한 절차적정이, 불완전한 절차적정이. 그 다음에 시민블록종 틀리고 시불시불 거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건 좀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10월 교육청 문제 참. 10월 교육청이란다. 3월 교육청, 10월 교육청 서울시에서 출제하는데 문제들 참 좋습니다. 좋은데. 4번 문제는 제가 잠깐 조금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교정적정이 여러분 맨날 다 틀리는 문제들 내용이고 이것도 암기하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암기를 하라고 한 거 딱 4개가 암기 내용인지를 이해하시겠죠. 테일러, 롤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등급컷이 3933, 28. 30점만 넘어도 여러분들께서 3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시험지. 만점. 제가 볼 때는 어제 많은 연락받았는데 만점 받으신 우리 종자료들 표준 점수 아주 행복하게 가져가시겠죠. 첫 스타트를.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설을 하나하나 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진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육청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평가원. 암기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단순 암기해가지고 푸는 사람들 정답 찾을 수가 없어요. 1번은 풀겠지. 윤리학의 분류는. 그다음부터 이러한 심화적인 내용들은 제시문 안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꺼내가지고 이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틀리면 안 되겠죠.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N수생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 기술이라는 게 기술 윤리학이죠.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환경,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학, 대안. 이게 어플라이식 우리 실천 윤리학이잖아요. 생윤이고. 그럼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 주된 바가 이거면 이론 윤리학. 도덕 원리 탐구하는 건 실천도 하죠. 실천 윤리학 이론 제시해야 안 해요? 이론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론 윤리학은 문제 해결해야 안 해요? 이론 윤리학도 문제 해결합니다. 그럼 언어의 의미보다 도덕 문제를 탐구하고 도덕 문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규범 윤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론 윤리학은 그러면 언어의 명료에 관심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해설할 때 하나씩 더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론 윤리학 언어의 명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이론을 만들 거 아니에요. 칸트부터 생각해보세요. 칸트. 칸트에 있어서의 실천 이성이 뭐냐? 명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칸트에게 실천 이성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땡이에요. 그건 의무의 뜻입니다. 칸트에. 칸트에게 실천 이성은 순수 이성이 발견한 도덕 원리를 실천적 자율적 의지로 전환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실천이성이에요. 이런 언어의 명료화 필요해요. 거기에 주된 관심이면 메타윤리학이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거. 이건 메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 거. 그래서 학문이 성립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의 최소 단위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명제가 지식의 최소 단위.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 분석하는 거면 메타필리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제시하는 거. 실천윤리학이 하는 거고. 도덕 추론의 과정. 밀초자. 이야기를 뒤로 밀고 나가는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따져주는 거. 이것도 메타필리학이 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에 4번. 이론윤리학, 언어의 명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드릴까요? 기술윤리학, 학제적 성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인류학적, 문화적, 역사적 사실을 기술해야 되는데 그냥 윤리학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술윤리학이 왜 기술윤리학이에요? 기술해 주는 거거든. 도덕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가다가 기술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윤리학도 학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사문이라 했잖아요. 사문, 사문.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잘로기에서 해드릴 테니까 심화적인 거, 잘로기로 이거 해설 듣고 이제 오픈했던 거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더 가져가고 무지의 자각, 현타 세게 맞을 겁니다. 질문하는 것들. 여기서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이야기해드리고. 세게 맞을 거예요. 인주도가 두 번째는